비둘기가 이루어진 사진이야. 이제 괜찮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가 안 괜찮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선생님 맛있다. 선생님 맛있다. 야, 얼른 들어가. 너네 빨리 안 가면 같이 한다, 이거. 차 조심해서 가. 네, 선생님. 고맙다는 말을 못 한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당분간 업무 외에는 아는 척도 말아달라고 부탁드린 거 잘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도요. 비록 애들한테 놀림거리는 됐지만 그래도요. 죄송합니다. 저 선생님 안 좋아해요. 네, 압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 좋아하는 건 싫지는 않아요. 압니다. 네? 선생님이 저 안 좋아하신다고 하면 조금은 섭섭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저 선생님 좋아합니다. 저는 아직이라고요. 그리고 계속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압니다. 근데 저 혹시 달라질 수도 있나요? 뭐... 그래도 괜찮으시면 지난번에 못 먹은 저녁이나 먹을까요? 네, 좋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제가 선생님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요. 거기 계십시오.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coordinated proces Itu 나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terine comigo 이리 죄송합니다.